안내 1방은 찐따 새끼들이 여길 여길 제끈다고 여기를 어 아씨 남의 월급 받아 먹으려면 똑바로 하자 어 그게 아니라 여 밑에를 여기를 핀 있잖아 아킴 피날로 깨져요 좀 잡아 줄래요 고객님 좀 부려 먹어야지 맨 두꺼 순행이 따로 줄게 알았죠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여기를 이 핀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를 제끼던가 여기 여기 제기면 안돼 상관없는데 여기를 제끼여 여기를 제끼면 제끼면 여기도 끼고 들어올리는 거지 뛸 방한 새끼들이 꼭 무식하고 못 배운 새끼들이 여기를 제끼버려 여기를 그럼 망가져요 그 다음에 못 배웠다는 거는 학력이 못 배웠다는 게 아니라 기술 똑바로 못 배웠놈들 말하는 겁니다 학력을 못 배워 나도 학력 안 좋아 학력 말고 기술자들이 기술 똑바로 안 배웠을 때 맞고 배워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안 맞고 배워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쌀을 채워 주고 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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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이거를 뭐 이게 어? 이걸 막 제꼈다 이걸 여기 아래쪽 잭 3개 4개 4개 5개 4개 4개 이건 뽑을 필요 없구나 붙어있네 좋아졌어요 붙어있네 그 다음에 이오라이저 거라면 공기청정기 여기다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셋 피스를 여기다 넣어 놓으면 되구요 여기 붙어있네 이렇게 붙어있네 여기다 넣으면 되구요 이걸 잡아 땡겨요 땡기고 하나 둘 셋 AV에는 틀린게 여기 별도 잭이 들어 있다는 거 안 빠져 이게 됐다 안 빠져 요건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살살 처방을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내비 형님의 스폰지 쓰면 역시 차에도 스폰지가 들어가잖아 네 내비 형님 말대로 이렇게 차를 막아내는 것 같더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배터리 체크한 다음에 본격적인 작업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다 뜯은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뜯는 거 완벽하게 다 뜯었습니다 마무리 져야겠다